지난 2016년 세노세 대학 경찰로 근무 중 도서관에 있던 한인 용의자를 과잉 진압 폭행한 영상이 찍혀 해고됐던 경관이 다시 복직돼 근무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세노세 주립대학 경찰로 근무 중이었던 조나단 실바와 한인 용의자 필립 정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 구타를 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속 실바는 필립 정 씨에게 먹소리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당시 정 씨는 도서관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실바와 경관은 필립 정 씨의 질문에 대한 이상한 행동에 갑자기 격분합니다. 실바는 생명을 이를 물었고 한인 정 씨는 생일을 바꿀 수 있다는 등 행사주소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진짜 생일을 묻자 용의자 필립 정 씨는 나는 없고 신께 맹세한다고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실바와 경관은 필립 정에게 일어날 것을 소리친 다음 바닥으로 끌고가 그를 마구잡이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실바와 경관은 피터 데케나 세노세 경찰서장에 의해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 필립 정 씨는 그를 고소했고 학교 측에서는 그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바와 경관은 주 인사위원회에 의해 복직되었고 이후 대학 경찰을 그만두고 현재는 세노세 남쪽 가토시 씨 경찰로 복직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토스 경찰서장은 피터 데케나 산호세주 경찰서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로스 가토스 주민들은 실바의 경찰 고용의 재검토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데케나 경찰은 실바 경관은 복본됐으며 모든 필요한 시험과 평가를 통과했다며 이미 성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